아 반갑습니다 어 결국 죽었습니다 아베가 죽었네요 어 평소에 별로 장이 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못 살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길에서 비참하게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그 평범한 보통의 일반인이 만든 수제 총기 이런 파이프로 만든 싸제 샷건에 맞아가지고 죽을 거라고는 뭐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어쨌든 8년 넘게 총리를 했던 이 아베 신조가 죽기 직전까지 호소를 했던 그 개헌 이게 이루어질까 를 가지고 오늘 좀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일본의 우측에 있다는 것들이 주구장창 떠들어 제끼는 게 이 바로 개헌 뭘 바꿀 것이냐 평화원법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구조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가 없고 국가 간에 교정권도 주지 않겠다라는 게 골자인데 아베가 처음 총리로 집권했을 때 자민당의 우두머리가 됐을 15년 전부터 계속 피력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게 근데 안됐죠 당시에는 이 개헌에 대한 일본의 일반 국민들의 지지율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고 지금은 꽤 많이 높습니다 60%가 넘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동조하는 의원들도 많지가 않았던 거죠 어찌됐든 이 시점에서 어제 있었던 참의원 선거 이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여당이 압승을 했죠 압승을 하면서 개헌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과반이 넘게 가져갔고 의석수 3분의 2가 되면은 지 맘대로 가능해지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개헌만큼은 당적이 달라도 유신회 또 국민 민주당 여기서 한 뭐 십몇석이 되기 때문에 3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법령을 만들어서 발의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베가 살아있을 때 얘기죠 그건 사실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거는 아베파 많이 그렇다는 거고 같은 여당 내부에서도 개헌은 쭉 뭐 이런 의원들이 꽤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탈자가 전혀 안 나왔을 때 3분의 2라는 얘기지 실질적인 건 좀 다르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개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수 여당에도 보면은 뭐 윤석열파가 있고 홍준표파 있고 박근혜파 있듯이 원래 자민당의 최강 개파가 세이와아라는 쉽게 말해 아베파가 가지고 있었죠 근데 후계자도 없이 죽어버렸잖아 이제 다들 그 자리를 노릴 거 아닙니까 정치인이라면 응당 또 지금 총리 자리를 가지고 있는 기시다도 본인의 세력을 지켜내야 되고 아무튼 여당 내에 많은 개파들이 다 지금이 이때다 싶지 않겠어요 이 내용을 필연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정치는 여기나 거기나 뭐 다 똑같습니다 또 개헌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두 번째는 얼마 전에 독일에서 G7하고 나투 회의를 했죠 정상들끼리 모여서 침묵질 오지게 하는 건데 내년에 G7은 일본에서 한답니다 그것도 히로시마에서 일본은요 중국과 러시아가 못 들어오는 이 G7은 진짜 지네들 목숨줄 같이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른 정상들이 한국이랑 인도까지 끼워가지고 우리 G9, G10 할래? 그러면은 혼자서 개거품을 물고 반대를 해요 여기를 왜 껴주냐고 걔네를 그런데 정규군 출범도 시키고 국방비까지 앞으로 많이 편성할 거다라고 난리를 치면 다른 G7들 국가들은 조금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겠죠 어이구 뭐 니뽕 잘하셨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내년에 이거 G7 회의를 일단 끝내고 나서 개헌이든 뭐든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은 상당히 부담되는 이벤트인 거는 맞습니다 지금 한국 언론에서도 일본의 유력 언론지들을 카피를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복붓을 하는데 아베가 죽으니까 일본 보수가 집결한다 이거는 진짜 빤따지고요 이제 앞으로 일본은 누가 또 여당 내에 1인자가 될 것인가 정말 피터지는 수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줄서기도 해야 됩니다 일본 정치는 특히나 이 줄 잘못 서면은 바로 그 길로 바로 팽당합니다 이런 내부 사항을 조금이라도 조금만이라도 들여다보면 알 텐데 대한민국 언론들 조금 아쉽고요 또 끝으로 국내 정치인들 중에서 존경하는 아베 존경한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는 분들이 왕왕 보이는데 아베가 일본 내부에서 어떤 정치적 영향력 혹은 최강자로 군림한 기간이 오래됐고 이런 것들은 사실이고 인정을 해줘야죠 그런데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사소한 거 하나도 양보를 못하는 최악의 외교를 펼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또한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적어도 한국의 정치인이라면 말을 좀 가려서 하셔야죠 죽은 자에게는 우리 모두 애도를 표현을 합시다 하지만 그가 극우 정치인으로서 해왔던 그동안의 발언들 혹은 외교적 실책들은 또 잊어서도 안 되겠죠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